안녕하세요 포토샵 팬 여러분 어도비 코리아 강진호 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 새롭게 추가된 흔들린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시 흔들린 이미지를 보정해 주는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필터에 가셔서 선명 효과를 선택하시구요 여기 흔들기 감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어 버전으로는 Shake Reduction 입니다 선택하게 되면 포토샵이 알아서 어느 방향으로 흔들렸는지를 감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미리 보기 온오프를 통해 보정 전후를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흔들린 감소를 통해 흔들린 사진도 되살려 보세요